안녕하세요 박보검입니다. 차태현 선배님과 홍경민 선배님의 홍차 프로젝트 앨범 발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타이틀곡 힘내 송이라는 제목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께 유쾌한 에너지를 전해줄 것 같은데요. 노래 가사가 참 따뜻하고 많은 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 노래를 들으시고 모든 분들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고요. 저도 함께 홍차 프로젝트 원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홍차 프로젝트 화이팅!